세트 세트 됐다 와 우와 상대방의 덱보고 빨리 놀러 갔다 와야되나 사원의 틈 일단 징지 바로 그냥 던지고요 어차피 쓰듣말처럼 일단 이거 있으면 못쓰니까 그리고 테라포밍 후원달리같은데? 테라포밍 세트 세트 오케이 이거는 기랑승부 봅시다 희유네? 어 나쁘지않지 네 기랑승부를 받아줘 너도 기랑승부가 혹시 있니? 룬이기니? 어휴 룬이기세 룬이기면 머리아픈데 황루 아휴 아휴 네넥 배틀스텝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? 아뇨 일단 그냥 한번 까구요 일단 어차피 넘어가든지 아휴 갈리 아 케롯사 니가 거기있으면 안되는데 케롯이 저기있네 아잠깐만 일단 필드잖아 고민잠깐만 필드 제트야 믿을거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제트를 하나 더 늘렸죠 스프라이트 스매셔즈 엑시즈 기간틱은 굳이 뽑을 필요없고 스메르로 준비나 합시다 스메르 오빠 소재제거 어 니가 와야겠다 엔드페이시 왈라비 룬이게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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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피야 잘가 룬이게샘은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룬이게샘은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중순메르오퍼 써서 소재를 빼고 어 아니다 퍼피가 퍼피가 오는게 낫겠다 퍼피 그리고 레드 스프라이트 레드 스프라이트 로드 로드 룬이게샘 파괴함 룬이게샘 내가 그렇다고 멈출거 같애 엘프 엘프 잃어라 잠깐만 나 저거 하나지 기간틱 스프라이스트 하나지 하나네 에이 블루야 지금 대게 뭐 남았지? 안 남았나? 우와 대게 없어 쉣 또 세트 엔드페이전에 엘프 효과 써서 일단 엘프 살립시다 레드 드로우 말명자 일어나 중지야 내가 살다살도 너를 살리네 내가 티하러 다니는데 얘를 살려 중지 넌 못 지나간다 성이 거 쪈메 멘토 쪼으메 너랑 지시를 기다려라 퇴 포니 그나마 강한 편 어이가 없네 그나마 강한 편 또 셋 하겠죠 욕겸 다옥탐 파괴 스드 욕탐 야 룬익이 욕탐 넣었나 뭐 어떻게 다 하겠죠 보더 포미 노 올리고 예스 왈랍이야 일로와 그리고 오혱이 마주사 오혱 배틀페이지를 건너뛰임 지명자 지명자 포네일소 흠 어 잠깐 뭐라고 우니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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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상한걸 쓰고 앉아있어 우니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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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ces 에서 Alban Sunshine 하나도 솜 우니콘 넹 제가 편리해